마지막 발표로 가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김지혁 교수님께서 셀프 트랜슬레이션을 해주시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가는 발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welcome Dr. Jiwon-Yu with warm welcome. 네, 너무 반갑습니다. So today I will be talking about media literacy and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and when I was first asked by Dr. Zhao, she specifically told me to talk about common sense media which is a San Francisco based nonprofit organization helping a lot of educators, parents and activists and as I was getting my materials together I kind of thought about the term citizenship and whose role is it to facilitate you know like all those terms that are related to digital citizenship. So I mean the discussion of digital media and digital media citizenship and digital literacy has been like for a while, for a long time because children like use media and unlike many of the concerns of the adults like they often focus on misuse and abuse. kids kind of think that it's good and they se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media and like today my talk will focus on how we can celebrate, assist and support the better use of the media and citizenship education 제가 처음에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정영선 교수님께서 커먼센스 미디어 많이 아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먼센스 미디어에 있는 친구에게 커먼센스 미디어 내부 자료도 좀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 그 발표에 대한 주제를 사실 디지털 세트전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와 크게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약간 오늘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엄청 이게 특히 미국 자료기는 하지만요 지금 0세에서 8세입니다 이게 0세에서 8세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타블렛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거의 40% 넘는 아이들이 8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미 자기의 타블렛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 자료입니다 그리고 0세에서 8세 아이들이 평균 한 50분 정도의 시간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쓰네, 마네 뭐 그런 의미가 이미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윈스, 트윈스가 그 중간 개념에서 그 중간 개념으로 따지면 적당한 텀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과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게 하루에 쓰는 스크린 타임이에요 하루에 6시간 그리고 이거는 트윈이 쓰는 시간, 이거는 틴이 쓰는 시간 그래서 이게 가장 디지털 시티젠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사이트가 됩니다 이게 9 elements of 디지털 시티젠십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중점이 어떻게 하면 테크놀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게 결국은 다 그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전자 화폐 거래하는 거나 뭐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리터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If you think about the country, citizenship itself entails the country 우리가 시민을 생각하면 어느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뭐 한국 시민, 핀란드 시민, 덴마크 시민, 벨기에 시민인데 우리가 보통 디지털 시티젠십은 학생들에만 중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만 토론이 되어 있고 다른 역할, 사실 국가를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보통 있어야 되잖아요 약자들을 도와준다거나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there is no government in the digital area but there are certain places, organization entities who can assist and facilitate the better use of technology and digital literacy education 그리고 저는 그거에 어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정부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I'm talking about som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orporate citizenship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이윤을 위해서 운영되는 어떤 기관이고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도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이게 미국 자료이긴 하지만 So 71% of millennials put their faith in companies to ignite changes And 71% are hopeful business will take the lead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잘 되고 있는 어떤 예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So I will talk about some of the examples And one of the first examples is Microsoft So one of the Microsoft's division is called Microsoft Philanthropists And they have led a lot of media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initiative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state of Washington Microsoft는 보통 우리가 윈도우나 소프트웨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Microso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사회의 레벨의 공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별로 선생님들을 모아서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동양인들이 많죠 동양인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도 점심 먹을 때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선생님들의 대우나 어떤 환경이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봤던 Teaching in America 라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미국 선생님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는 게 그 학생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학과학 교육 그리고 다른 좀 더 이런 테크나워지 관련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이런 교육들은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좀 하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Brings computer science to your school 해갖고서는 이제 뭐 선생님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TEM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I'm explaining like the CS, 컴퓨터 사이언스 Sensitive Education by Microsoft Philanthropists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요즘 난민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근데 난민분들이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접해보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난민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영어만 기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난민들이 많은 나라에 뭐 여러 그 언어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토픽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이제 그 난민들에게 바로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 없이 쓰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이렇게 미디어 교육할 때 이런 리소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빌 & 멀린더 게이트 파운데이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리소스가 많은 자원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한국에서도 요즘에 디지털 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점 학교 수업이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게 심해지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까지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도 미국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스튜던트라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처음 대학을 간 학생들을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퍼스트 제너레이션 스튜던트는 연구를 보면 서포트를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마다 어떤 그런 멘토링 시스템이 있긴 한데 심지어 학생들이 문제들이 그런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해 통해서 예를 들면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수업시간 예를 들면 미시경제로 공부를 한다. 그런 미시경제로 수업시간에만 배운 걸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로 내가 어디서든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학생들에만 준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학교에다가 직접 임플로멘트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빌렌 게이츠, 게이츠 멀린다 파운데이션에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었고요. so this was how Microsoft and Gates Foundation has been working to assist, underprivileged students to enhance their learning. now i'm going to talk about google cultural institute 혹시 이거 아시나요 사실 제가 정말 시간만 있으면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so music has been like classical music and certain types of music has been owned by privileged white upper class people 사실 이제 음악처럼 이렇게 격차가 많이 느껴지는 게 없죠 사실 한국에서도 오페라나 이런 거 좋은 데서 한번 보러 가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제가 맨 끝에 보면 링크 있는데 꼭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면 이 무대를 이게 그 3060 카메라 있잖아요 360도 도는 그 카메라로 마치 그걸 보면 내가 이 연주하는 사람들 퍼포머들 그 가운데서 보는 정말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어떤 저소득층의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화를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 컬처 인스티트에서는 그거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아트나 이런 종류의 어떤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I strongly recommend you to like check this out on your own so this really gives like the vivid experience of like kind of seeing the performance not from the audience view I mean you can actually see this from the audience view but actually as a center on the stage and you can also see the behind the scene like backstage as well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는 사실 지금 미국의 예술 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예술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술을 가르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and another thing the nex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how people with disability has been like benefited from the different types of technology use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큰 기억들이 또 다른 노력을 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나 어떤 레저 테크놀로지를 통한 레저를 어떻게 더 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그런 기술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disability we often think about physical disability but there are visible disability and invisible disability 우리가 보통 장애를 생각할 때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장애는 뭐 이렇게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지만 뭐 이렇게 학습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장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텀이고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가 어떤 형태의 장애든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미디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넓혀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액세스 미디어 접근에 대한 것들을 미디어 스티즌쉽 디지털 스티즌쉽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필요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떤 기계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그 근데 사실 저소득층이 본다 그러면 교육이나 어떤 기계를 주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해결이 돼요 하지만 디서빌리티가 있는 분들에게 접근권은 단순히 이런 도구가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업이 또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싶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지금 CEO가 바뀌고 그 사티아 회장이 아들이 굉장히 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혀 그 돈을 벌 생각을 전혀 안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남편이 이거 만드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정말 돈을 더 쓰면서 단 한 푼의 이익도 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사실 구글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손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이런 분들도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계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인터뷰를 보면 놀거나 싶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 접근권은 단순히 정보 접근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런 하나의 예인 거죠 그래서 I really hope you can check this out like how people with a disability actually play with this console that it's amazing that people without hands or you know like other physical body actually play with this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슬렉시아가 우리로 따지면 난독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글을 못 읽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So this is like software for students with dyslexia who cannot actually follow the read 난독증이 맞죠? 이렇게 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는 그 디슬렉시아 있는 학생들이 읽을 때 같이 하이라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지금까지 책을 못 읽고 책을 읽는 것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디슬렉시아 있는 학생들은 오디오북 정도로만 접근을 했었다면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윈도우 10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것만 enable만 하시면 아이 컨트롤러가 다 아이 마우스가 다 되거든요 So this is like eye mouse for those who cannot use hands and mouse for window 10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 이렇게 쉽게 이거 정말 제가 뒤에 링크도 넣고 제목만 타입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귀에서 다 들려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은 한 40대 정도의 남자인 것 같고 너와를 보면서 웃으면서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만 알 수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 그 상황을 지금 너는 청준이 한 70명 정도 있는 방 안에 앞에 서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건 autism 이게 자폐거든요 자폐인데 So this is apps for autism which is kind of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but research and those case studies shows that children with autistic like autistic children actually start to voice out their views and understanding by using those like apps 사실 그동안 자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그 자폐 학생들이 쓰는 앱들을 그냥 제가 쭉 적어 왔는데 이런 그 자폐가 있는 학생들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단어를 맞추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시작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도 보시면 사실 그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차 실태를 말한다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 인사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디오에서 가장 제가 감동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얘가 아는 게 지금까지 얘는 지적 능력이 두 살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얘의 지적 능력이 16살로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섹스폰 섹스폰이 얘가 어떻게 섹스폰을 알지 섹스폰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어떤 애는 얘가 음악에 대해서 알지 않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알고 있던 것을 우리도 알고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디오 보면 이런 앱을 가지고 애들이 막 음식점 가서 주문도 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치즈 넣을 줄일까요? 그러면 애들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를 눌러요 넣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앱들을 통해서 아니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동안 접근권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확실해 주,-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를겠는지, 이렇게 그것을 알아보예иной 5분 동안 후다닥 하겠습니다. I think it's a really remarkable is like how they actually provide the real rating for different movies. So if you know the American movie system and rating system, American media are all rated by MPAA, which is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hich is very controversial and very hated by many liberals and many people because of their biased views in terms of ratings. 사실 미국 심의기구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고 공평하지 않고 대기업에 더 친화적이고 흔히 말하는 섹스와 바이런스 중에 바이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섹스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대변한다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보수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실제로 This Film is Not Yet Rated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레이팅에 대한 불신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커먼 센스 미디어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TV나 비디오 레이팅 시스템과 같이 해서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이 Despicable Me 2에 대해서 레이팅을 보면, you can see PG, which is like, you know, by MPAA, parent guided, and this is a 커먼 센스 미디어 레이팅. and if you click this, which it says age 6 plus, you can actually see this, like more detailed and specific 레이팅.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예를 들면 상업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육적 가치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레이팅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먼 센스 미디어를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미국 친구들을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커먼 센스 미디어 레이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파트너십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모든 영화나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커먼 센스 미디어 레이팅을 볼 수 있고, 시즌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과 볼 만한 책, 영화, 게임, 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과,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부모님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다 이렇게 걱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디지털 시리즌쉽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I think the reason that Professor Jung asked me to talk about common sense media is like their huge initiative in the umbrella of 디지털 시리즌쉽. 그래서 굉장히 밑에 레슨 플레인이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뒷부분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친구한테 받은 거나 그 웹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you can see like kind of what kind of their philosophy is and how they actually develop. and this is not just like one project based. and one thing that you can see is, as I said, like teachers in America, like their working condition is so different from Korean teachers. so it's very important for them to be able to retrieve those materials, it's like very convenient, like easily. and actually common sense media provides those resources.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 레슨 플랜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그 전날 딱 그 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겠다 하면 바로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출력해서 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스킬에 대한 부분과 dispositions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common sense 미디어에서 그래서 이 disposition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질문에서 답을 해도 되고 제가 이렇게 스킬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대신 이거, 이게 아니라 it's not one or the other, but like how they try to do both together. 근데 이제 많은 교육들이 이제 스킬에 관련돼 있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홉 가지 digital citizenship에 대한 것도 사실 스킬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그거를 넓혀서 disposition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하나의 예고 그래서 뭐 other topics for dispositions of digital citizenship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거는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봤나 이제 뭐 이런 거고 또 미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스패니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패니시 커리큘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영어로 배월어가 아니라 모국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 여기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하기 때문에 스패니시가 요즘 그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동네는 학교가 대부분 dual language 에요. 그래서 영어와 스패니시를 다 같이 쓰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돕기 위한 어떤 커먼 센스 라틴어가 요즘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디벨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자세한 얘기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